6월 15일 수요일 하늘에서도 기념하는 날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사야 66장 23절 하늘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우리를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2000년이 넘도록 거할 곳을 단장하고 있죠 그 나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곳이 틀림없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 우리가 하늘에 갔는데 예수님이 다른 일을 하시느라 너무 바쁘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지 못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와 함께 안식일을 보내신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도 매 안식일 우리를 만나 행복한 생애를 영원히 이어갈 것입니다 하늘에서 매월 첫날 월삭을 하나님을 만나는 날로 구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신앙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삶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맞이한 감격의 안식일을 매주 경험할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진검다리를 건너듯 하늘을 향해 나아간다면 언젠가 그리운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매월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경비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재림신앙 이음, 송정규의 박주호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